하오의 리더쉽 잉글리쉬 오늘은 그리피 선생님 방에 몰래 들어가서 선생님 물건을 함부로 만졌다가 큰 봉변을 당했어요 주사위를 던졌을 뿐인데 스페인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스페인에서 알게 된 친구 페르난도 페르난도의 꿈은 아버지처럼 멋진 투사가 되는 거래요 페르난도 정말 멋지다 그럼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 볼까? 내가 너무 잘 그렸나? 제가 그린 황소를 보고 그만 페르난도가 겁을 먹었나 봐요 이를 어쩌죠? 괜찮아 페르난도 넌 할 수 있다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버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신있게 타오의 리더쉽 잉글리쉬 오늘 배워볼 문장입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버려 영어로 배워볼까요? 잘 못 들었다고요? 그럼 다시 들어볼까요? 그럼 다같이 따라해볼까요? 아무리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먼저 겁부터 먹는다면 잘할 수 없겠죠? 여러분도 먼저 겁부터 먹고 포기하기 없게요 타오의 리더쉽 잉글리쉬 오늘의 표현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가이바이 밤속의 두려움을 이겨버려 즐기고서 봄의 리더쉬 감사합니다.